자 지금 제가 지금 C3와 그 다음에 이 살라 제펜 두 제품의 전적부 미드솔 전적부 미드솔의 높이 그 다음에 뒤축의 높이차 그 다음에 뒤축의 쿠셔닝성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지금 실험을 해볼 예정인데 지금 제가 신고 있는 두 제품은 미즈노 느낌차로는 미즈노가 발을 전체적으로 더 잘 감싸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건 길이상으로 지금 미즈노가 좋은 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제품은 어쨌든 간에 기존에 이제 제품들과 달리 이전 이살라 제품의 그 달라진 점이 전적부 쪽에 이쪽에 미드솔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이 미드솔의 높이가 사실 C3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요정도 상태에서 지금 미드솔을 이렇게 느껴보면 과연 이 살라 제품의 미드솔이 C3보다 더 낮아서 불편하냐 아니면 더 좋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신어본 바로는 사실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뒤축에 닿을 때 뒤꿈치에 닿는 느낌 이것도 일반적인 아식스 플라이폼이 들어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미즈노 에너지 사이에 이 자체가 크게 뒤꿈치에 닿는 느낌에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 다음에 뒤꿈치인데요 뒤꿈치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쿵쿵쿵쿵쿵 하면서 발을 굴려서 뒤꿈치에 쿠셔닝을 지금 체크를 해보는데 부드러운 건 아식스 쪽이 더 부드럽게 미세하게 그렇게 느껴요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이쪽 지금 미즈노 에너지는 지금 이렇게 때리게 되면 이게 충격은 흡수가 되면서 약간의 딱딱한 느낌이죠 이쪽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이렇게 때려보면 이쪽은 약간 더 단단한 느낌인데 단단한데 그냥 단단한 게 아니라 탄성이 있는 미세한 이건 뭐 제가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느끼는데 그렇다고 해서 뒤꿈치 쪽에 두 쿠션 상에서 경기력이나 아니면 부상을 예방할 정도의 쿠션 상의 차이가 있냐 그러면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두 제품은 어떤 구를 구입하더라도 만족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들 오퍼의 조건 캥거루 가지고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드솔의 조건 다우솔의 조건 이런 것들이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발볼 쪽 라스트의 홀드성 이런 것 측면에서 어떤 게 좋으냐 맨발 감각 쪽에서 어떤 게 좋으냐 이런 차이는 남는다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사이드 쪽에 인조 가죽의 두께 여기 이 두 제품의 인조 가죽의 두께를 이렇게 만져보면 이 두께 상에도 사실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두 제품은 완성도 자체가 워낙 높아요 여기 사이드의 인조 가죽이 천연 가죽이고 인조 가죽인데 두 제품의 인조 가죽을 만들었을때도 두께 차가 오히려 이쪽이 더 얇지 않나 할 정도로 천연 캥거루 쪽이 보면 여기 지금 이 캠브레사 라이닝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제품은 미드 소울의 플라이폼과 그 다음에 미주노 에너지인데 제가 지금 쿵쿵 눌러봤을때도 사실은 두 제품 사이에 크게 차이가 없고 제가 이 미주노에 미주노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일반 살라 엘리트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비교했을때도 사실은 그 제품 사이에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 폼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 메커니즘에서 이게 반발성을 실어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우리가 미세한 발의 감각으로 체감을 해서 느끼기 힘들다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린을 사느냐 이걸 사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시스린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도 그렇고 일본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일본에서 나온지 매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렐리아 살라 제펜 제펜 아니면 돈이 조금 없으시면 엘리트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제품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소위 TFR로서의 여러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개인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신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장점이 많은 좋은 신발이에요 감사합니다